관련 청구의 병합 자 이것도 10조에 있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관련 청구의 병합에서 기공원 강의라면 병합은요 사람을 중심으로 하면 주관적 병합이라고 부르고 그 소속물을 대상으로 하면 객관적 병합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병합과 관련해서는 단순병합,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의 개념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기본 강의에서 배웁니다 예를 들면 과세처분에 관해서 과세처분 취소소송과 과세처분에 따라서 납부한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부당일한 반환청구소송을 병합시키면 이런 경우에는 소속물이 병합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객관적 병합이고 그리고 이런 경우는 단순병합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효확인 소송과 취소소송이 병합이 되면요 이런 경우에는 둘 다 양립할 수 없죠 처분이 무효사이면서 취소사일 수 없습니다 양립 불가능한 사실을 병합시키면 이걸 예비적 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선택적 병합은 양립 가능성은 있지만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주된 청구와 그런 부수적 청구를 그 정도 개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시험관은 별로 상관없어요